보시기 바랍니다. 5선 의원 대전광역시의 유성울의 지역구 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 변호사시고 약간 몸이 조금 불편 하시죠 이상민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국힘당으로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있어봐야 그냥 공천을 못 받을 테니까 국힘당이 1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당식을 했습니다. 이상민 씨가 당선되기가 힘들죠 . 특히 여러분들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는 그냥 선거 조작범들에게 뭡니까 그냥 운동장입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충남일 겁니다. 충남 이상민 씨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민 씨는 이런 것을 인정 안 하실 겁니다. 본인이 부정성을 인정 안 할 테니까 이상민 씨가 들어오셔 가지고 국힘이 꼭 원내 1당돼야 됐다 소망은 이야기할 수 있죠 바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국힘이 1당되는 것은 딱 한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시키는 걸 관철시키면 국힘이 1당됩니다. 그러나 그걸 관철시키지 못하면 그냥 대표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꼭 원내 1당이 돼서 지금부터 나은 조건에서 윤정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덕담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득표수 조작 상태를 말하는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당시 경쟁자는 미래통합당인 김소연 후보입니다. 김소연 후보 표를 훔쳐 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인 김소연 후보의 차이집은 사전빼기 당일은 최소 마이너스 9% 최대 마이너스 15% 이 크기만 보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한 것이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김소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소 9%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그 표를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불당 이상민 의원한테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민 의원은 조사를 안 했는데 대전의 여러분들 가장 유력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차이집 그래프가 박범계 의원 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몇 프로 조작했는지 나옵니다. 30%를 조작한 겁니다. 30% 여기는 박범계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30%를 훔치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우리 공화당 후보한테 50%를 훔치고 국가혁명배당금당계 50% 훔친 겁니다. 총 훔친 것이 5736표입니다. 마이너스 5736표 플러스 5736표로 해 가지고 11400몇 표 정도로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대략 한 30%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있을 때니까 덕을 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하도 미래통합당으로 가면 표를 빼앗기는 쪽인데 이상민 씨가 어떻게 육선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되기가 힘든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 여러분들 차이값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덕구 동구 서구갑 서구월 유성구갑 유성구월 중구 미래통합당 후보안께 다 표를 훔쳐 여러분들 다 옮겨준 겁니다. 특히 중구는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씨름 출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훔쳤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17.6%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게 17.3%를 조해준 겁니다. 얼추 뭐죠. 중구의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자 수의 35%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완전히 충청도는 뭐죠 역대 선거에서 그냥 밥입니다. 밥 수도권 다음으로 무자비하게 조작하는 데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표소별로 동별로 다 먼저 사전투표자 사전투표를 일정 비율을 쑤쳐넣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검정식의 61 71 75 이게 뭔가 하니까 이 항운하식이라면 출마했던 중구보시기 바랍니다. 중구에는 동의 17개고 그다음에 투표소가 82개입니다. 82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합니다. 2분의 1의 82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군데도 미래통합당 후보와 여러분들 투표소 가운데 한 군데도 사전투표를 못 이기는 겁니다. 왜 일정 비율로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정사정을 보아주지 않는 겁니다. 유성얼 이상민 의원이 여러분들 출마한 데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얼은 동의 6개 그리고 투표소가 43개입니다. 43개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가 전부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2분의 1의 43성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 군데도 뭐죠? 미래통합당 후보가 못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할 겁니다.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조작이 기계적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는 뭔가 하니까 기계적 조작입니다. 이거는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이거는 제조품이지 선거처럼 여러분들 수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걸 합치게 되면 난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이거는 기계를 만들었다면 무슨 기계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컴퓨터 상에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걸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투표소에서 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에 모든 투표소에서 다 뭡니까? 60일 때 제로 70일 때도 사전투표는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덮고 언론계가 다 덮고 대통령실이 다 덮고 국민의 힘이 다 덮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기가 힘들죠. 당분간은 그럭저럭 돌아가겠지만 이런 부정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은 수탈 내지 약탈 대상이 되는 거죠. 61대 제로 70대 제로 75대 제로 80대 제로 43대 제로 65대 제로 확률 중 2분의 61성 2분의 71성 2분의 75성 이런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구월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월 2016년 총선은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0입니다. 0 21대 총선의 여러분들 차익값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12.4%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구 항운하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세누리당 마이너스 0.1% 더불당 플러스 0.1%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율이 비싸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2020년 4,5,1호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2% 국민의힘 마이너스 9.5%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함께 넘겨준 겁니다. 이 저 누구죠? 여기에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은 아마 대덕구일 겁니다. 이 대덕구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은 세누리당 마이너스 0.3% 차익값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플러스 0.3% 거의 0에서 3% 거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같다는 것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플러스 9.9% 마이너스 8.8%입니다. 조작 안 한 선거하고 조작한 선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씨가 국민의힘이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상민 씨도 낙선할 겁니다. 물론 낙선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낙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참담한 선거 결과가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양보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기에 찍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보 천치들이 그걸 양보를 한 겁니다. 우파들은 비겁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본인들이 막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그런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나중에 책임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개월이면.